프로바이오틱스를 능가하는 유인균의 특성, 황세란 유인균 유인균은 대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1g의 균수가 얼마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1g의 유입균이 얼마나 있으면 좋을까요? 1g에 1천억 마리라도 장래까지 내려가는 도중에 위산이나 소화효소에 의해 사멸해버리면 어찌할까요? 1g의 유입균만 많은 것이 중요할까요? 1g의 유인균이 장까지 내려가서 유입균을 증식시키는 것이 중요할까요? 유인균이 장래까지 도착하여 유입균을 증식시켜 음식물을 잘 분해하며 건강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인균 1마리가 장래에서 9시간 증식하면 약 15여 마리가 생성됩니다. 만약 유인균 100마리가 장래에서 활동을 한다면 9시간 뒤에는 약 1천억 마리가 활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입균의 관건은 장까지 살려서 보내는 것, 위에서 녹지 말라고 캡슐을 씌워 코팅을 해도, 위장은 위산을 방출하여 멸균하고 분쇄를 합니다. 유인균은 스스로가 방어력을 가지고 장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기술입니다. 유인균의 내산성이 뛰어난 이유는 스스로 텍스트린으로 방어벽을 만들어 보호하여 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유인균의 또 다른 특성은 발효입니다. 유인균의 증식이 곧 발효로 이루어집니다. 유인균은 장래에서 건강한 발효와 분해 작업을 도와줍니다. 발효는 유인균을 통하여 음식을 분해함으로써 소화요소의 사용을 줄여줍니다. 소화요소의 사용을 줄이면 인체에 또 다른 효소들은 인체 구성과 청소 등 면역력 증진에 기여하게 됩니다. 유인균의 증식 과정에 생성되는 활성물질 중요한 것은 유인균이 음식물을 발효하는 과정에 생성되는 활성물질이 인체에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유인균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과 발효균주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산균과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효모 등의 활약으로 시너지가 높은 발효가 이루어집니다. 유인균은 건강에 대한 꿈을 이루어줍니다. 황세란 유인균 www.inquin.co.kr 유인균